네 고민을 속치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스타 솔루션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드리죠.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네 슈픽 앤코리아고요. 네 매스카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네 7만 8600원에 50%요. 7만 8600원에 50%? 네 좀 손실 보고 계시네요. 제가 이거를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샀는데 사나마자 블록딜이 돼가지고요. 가격 보니까 눌림목 매수는 아니신 것 같은데 신고가 달릴 때 매수하신 거 아니세요? 조금 내려가서 조금 더 물을 타서 그래요.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요즘은 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가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슈픽 앤코리아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변 전문가님. 네 천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눌림목에 잘 매수하시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조금 더 빠졌어요. 네. 이 슈픽 앤코리아는 회사 내용은 좀 알고 매수하셨나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아마존의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파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핸드폰 케이스가 상당히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슈픽 앤코리아 같은 경우에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약 3,10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20%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 546억 정도 전망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1% 성장.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좀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일본 등 해외에도 슈픽 앤코리아 업체에서 직접 진출을 하면서 외형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5G 관련된 새로운 폰드, 스마트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폴더블 폰도 나올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슈픽 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체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슈픽 앤코리아도 이제 같이 동반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 상승 추세 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 1%, 1.12%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목표가가 일단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 자체는 뭐 시장 대비해서는 참 양호한 조정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뭐 지금 최고가인 8만 6천 3백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수준인 8만 6천 원 수준 정도에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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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뭐 50%면 이제 계좌의 절반을 좀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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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렇게 50%까지 사지는 마시고 지금 약 8만 6천 원 정고점 수준까지 오면 그래도 한 20%나 아니면 절반 정도 정리하셔서 종목당 약 20에서 30% 정도만 보유를 가져가시기는 좀 안전하시거든요. 네. 네.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좋은 기업도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엊그제죠. 어제 그 옵션 만기일에 하락했던 이제 저가가 6만 9천 7백 원인데 기술적으로는 약 6만 9천 5백 원 정도 수준. 이 수준이 만약에 하회하게 된다 그러면 좀 그 상승이 좀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손절가는 6만 9천 5백 원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8만 6천 원에서 약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신다. 이익 실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6만 9천 5백 원 적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에게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슈피겐 코리아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온 에어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3명 엠텍 가지고 있고요. 4,500원의 20%입니다. 4,500원의 20%. 3명 엠텍이요. 네. 손실 보고 계신. 매수과 보니까 근래에 매수하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1년 전에 매수했습니다. 1년 들고 계셔서 계속 손실이시네요. 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 이거를 추가를 매수를 해야 될지. 아,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잘 나올 수 있는 건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3명 엠텍.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추가 매수. 어, 추가 매수 의견 나왔어요. 김동희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김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저랑 의견이 좀 맞으셨어요.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렸는데. 그렇죠? 네. 혹시 이 회사 어떻게 매수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매수했습니다. 네, 일단은 좀 보유하신 지 오래되셔서 투자 포인트까지도 조금 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동사의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네.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이 원래는 조선업 쪽이었어요. 조선업 쪽이었는데 아무래도 전방산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선박 엔진 구조제 매출 비중이 당연히 좀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도 좀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사에서 매출을 좀 바꿨어요. 그거를 선박 엔진 구조제 매출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광산이나 플랜트 자재를 좀 높이는 그런 방법을 좀 쓰면서 해외 수주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매출이 좀 꾸준하긴 했는데 이게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었던 부분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익성도 좀 폭발적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거나 최근에 이제 뭐 거래량이 튀면서 4월 19일이죠. 이날 급증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날 왜 뜬지는 알고 계신가요? 저기... 네.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삼형 엠텍이 지진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에 얼마 전에 큰 지진 나면서 이 주가가 한 번에 좀 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삼형 엠텍이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좀 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의 사업성은 또 좀 안정적인 구조고 시장 참여자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도 주가가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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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가 조금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를 가능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물량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동참을 하셔서 일단은 가격 쪽으로 봤을 때는 4천 원 부근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4천 원 부근 오면은 일단은 비중 추가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 부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4천 원 부근에서는 조금 빠져나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4천 원 돌파가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봉사항 봤을 때는 아무래도 4천 원 부근 이후에 두 번째 저항대가 5천 원 부근에 걸려있기 때문에 5천 원까지는 좀 보시면은 1차적으로 손실을 봤었던 부분을 만회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실과 같은 경우에는 지지 라인 3천 2백 원 부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아, 저기 그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얼마 정도에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정도 가격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3천 4백 원 라인도 아직까지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잡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한 부분도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단계에서도 추가 매수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 그럼 오늘 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삼형 엠텍 두 번째로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계속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요. 계속 연락 주시고요. 오늘 빠르게 좀 다음 종목 문자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AD칩스고요. 매수과 2,600원 비중 40%인데요. 비중이 꽤 많으신데 지금 손실이시죠? 변 전문가님, AD칩스 어떻게 할까요? 네, 최근에 가장 엄청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를 투자한다. 정부에서 1조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D칩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설계와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급등했다가 최근에 좀 눌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좀 상당히 안 좋으세요. 그리고 비중도 좀 40%라 좀 높으신 편이고 좀 힘든 구간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시세가 내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지금도 계속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험한 라인이 지금 일목균형 표상 약 2,2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어제 하락했을 때도 지금 저가가 2,225원 그래서 이 위의 선에 걸렸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00원 선 이 정도 선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을 좀 하회하게 된다 그러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약 절반 정도 지금 40%니까 너무 많은 비중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약 절반 정도는 좀 매도하고 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종가상으로 2,200원 위에서 좀 끝나준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좀 반등은 가능합니다. 반등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매수가가 2,600원이신데 2,600원 정도 수준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일단 지난번 상승에서도 많이 걸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봉상 보셔도 이 2,600원 부분은 상당히 좀 대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상 2,200원 지키는지 한 번 보시고요. 만약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00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절반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세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끝번호 3374번 쓰시는 분이고요. 해말로 푸드 서비스 2,850원의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천해서 샀는데 계속 빠지네요. 들고 가야 하는지 손절해야 하는지 시원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네, 일단 해말로 푸드 서비스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일단은 이 해말로 푸드 서비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유하셔도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맘스터치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샌드위치나 화덕피자를 하고 있는 붐바타라는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금료 쪽이다 보니까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10월 달에 인크레더블 버거라고 해서 프리미엄 버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핫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하게 빠졌냐면 일단은 물론 이제 시장 영향도 있었겠지만 1분기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좀 저하됐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투맨성 자금이 좀 나왔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투자자별로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금융투자 쪽에서는 담아갔는데 이제 투신 쪽에서 많은 물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내놨었던 그 투자 주체는 개인투자자 쪽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담아갔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 구조상 이제 매년 24% 정도의 매출액 성장을 보였었습니다. 이번에도 매출액은 올라갔었는데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좀 떨어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나 이제 손절가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 성장에 따라서 3,200원까지도 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잡았을 때 2,100원 라인까지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은 가능한 한 많은 분들 만나려고 합니다. 전화 바로 이어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온웨어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한국전력입니다. 네, 매수과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만 9천원에 20%입니다. 2만 9천원에 20% 손실보고 계시네요. 네,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국전력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중축소네요. 비중축소네요. 보유 의견 드릴게요. 변 전문가님. 신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전력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사투만 더 떨어져 보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전력 생각보다 좀 급격한 하락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3월 중순부터 육가랑 환율이 상승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을 매수를 하는 구입 비용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나 원전 사후 처리 복구 비용이 좀 과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계속 나오면서 한국전력이 3월 중순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업황 자체가 지금 5월 이후에는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우디 증산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및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석탄 광석 공장들이 좀 증가가하면서 석탄 가격도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수입 구조상 전기세를 좀 올려야 좀 긍정적인 수입 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력 인상, 전기세 인상 부분이 너무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올해 안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일단 매수하신 금액이 매수가 자체가 2만 9천 원이신데 이 가격에서 손절가를 약 10% 손절 수준인 약 2만 6천 원 정도 좀 자꾸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이 가격에서 좀 너무 지금 추세 자체가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크게 상승은 힘들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인 약 2만 9천 원 수준 이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크게 보시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2만 9천 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예. 추가 매수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보증이 약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 10%만 더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신다 그러면 약간 이게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말에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잘 타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 가격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매수는 좀 가능한 상황이시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가격대가 한국전력의 밸류에이션상 어느 정도 저가다. 접병가 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수신 쪽에서 기관 쪽 매수 수량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이 추가 매수는 가능하신데 문제는 더 추가 매수하셨을 때 2만 9천 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기다리셨다가 2만 9천 원에서 본점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혹시 미련 좀 남으시면 나중에 분위기 좋을 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전력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원에어 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1주 머트리얼즈.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4만 5백 원에 20% 4만 5백 원에 20% 네네. 어머 어제 무섭게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놀라셨겠네요. 네 걱정이 됐어요. 손절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손절이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진 머트리얼즈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비중 축소. 비중 축소. 김동희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김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그죠? 네네. 네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2차전지. 네 그렇죠.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해서 일렉포일이라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국내 1위 기업이에요. 그죠? 네. 국내 1위 기업인데 왜 이렇게 좀 빠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동사가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국내 ESS 장치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화재가 좀 나섰던 부분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산업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주가의 낙폭을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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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분기에 신규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비중 축소로 의견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이런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는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2분기에서 3분기는 지나야 좀 실적이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비중 축소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저는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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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올해 1장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아, 그럼 하락은 얼마까지요? 얼마? 네. 그 라인을 일단은 제가 목표가 먼저 설정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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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3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외형 성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일단 비중 축소를 하고 좀 대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엠벨로프 하단밴드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3만 원 부근인데 3만 원까지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또 빠진다면은 더 큰 하락이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네. 대신에 조금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3만 원이 만약에 깨지면은 비중 축소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월요일장에서 좀 은봉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이면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수급 쪽으로 봤을 때도요. 외국인이나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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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월요일장에 조금 더 비중 축소하시는 그런 방향.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좀 기다리는 방향 이렇게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오늘도 해야 되나요? 오늘은 좀 지지를 해주고는 있지만은 비중을 조금은 좀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기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이 좀 사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는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저항을 계속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의 비중, 약간의 비중은 일단은 좀 축소하시고 그 다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주봉상 봤을 때도 일단은 지지량이 좀 깨졌어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요. 한 4만 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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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세요? 일부러 나가셨네요? 네. 은행이세요? 네. 은행 가셨어요? 아이고 투자에 대한 열정 나가셔서 전화도 받으시고 일 잘 보시고요. 이 종목도 좀 잘 나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문자 체크하겠습니다. 종목들 오늘 많이 문자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보내주세요. 이번 종목은요. 화성 밸브 볼 텐데요. 이분은 9,98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대요. 북러 정상회담 때 들어갔던 가스 관련주인데 지금 영 신통치가 않죠. 변원기후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관련 이슈를 해서 좀 상세하게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좀 최근 흐름이 안 좋습니다. 기존 240일 이동평균선도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도 지지를 못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하실 때 전체 시장이 하락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시거나 추세는 깨졌지만 그렇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기다리면서 다음 주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하락이 개인 매도가 만들어낸 하락이고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그런 이후에 약 이전 수리이죠. 9,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상 밸브 일단은 보유 이후에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두 번째 다음 종목은요. LOT 백퓸 보겠습니다. 11,500원의 매수 20% 가지고 현재가가 1,500원 9,000원 9,000원 후반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만큼 제가 좀 상세하게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T 백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용 건식 진공 펌프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사실 지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진공 공간의 필요성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 쪽으로 봤을 때도요. 이제 우리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좀 키워가는 그런 산업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LOT 백퓸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이었죠. 삼성전자와 45억 규모의 진공 펌프도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지금 딱 하단 라인이에요. 하단 라인이고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후행 스팸도 캔들과 맞닿는 이 지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정해드리자면 1차적으로 한 13,000원까지는 보셔도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 라인은 8,200원, 이제 손들 라인은 8,200원까지 짧게 잡고 대응하셔도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LVMC 홀링스 볼 거고요. 2,8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장기 보유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음표 주셨는데요. 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옛날에 코라 홀링스였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라오스, 환보디아 쪽에서 자동차 유통, 중고자동차 유통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기 투자를 말씀하셨으니까 길게 보시면 라오스 쪽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골프장도 있고요. 상당히 기업 매출은 잘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이 기업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매수가 자체는 괜찮으신데 길게 보신다니까 월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최근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은 잘 벌지만 성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길게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느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에서 장기적으로 보유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삼화 콘덴서고요. 6만 원의 비중 20% 보유 중이라고 하셨네요. 하트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종목은요.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김동희 전문가님. 네, 삼화 콘덴서 일단은 이 종목 살펴보면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MNCC 쪽으로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회사죠. MNCC가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5G가 상용화가 되면서 그리고 휴대폰도 5G 휴대폰이 나오게 있죠. 그러면서 5G 휴대폰도 MN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요즘에 나오는 전자제품도 계속해서 이 MNCC가 점차적으로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NCC에 대한 매출 자체를 좀 크게 보시고 산업 전망 자체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굉장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 박스권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일단은 좀 반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투자자별로 수급을 봤을 때도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해줬고 그 다음 이제 뭐 크게 유출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유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주봉상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대략 한 8만 원 정도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8만 원 구간까지 오면은 일단은 좀 수익실은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좀 하단으로 내려온다. 그럼 지지 라인이 좀 뚫려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4만 9천 원 미만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문자를 통해서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도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 고수의 영역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수의 영역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